날이 개고 저술이도 안 보이네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좋네요 저 밑에 마을에서부터 안개가 자국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아침에 날이 덥기 전에요 예초기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요? 자진해서? 예 풀이 많이 자라서요 장마기간 동안에 한번 깎아 놓을까 싶어서 잘 생각했어요 얼른해요 날씨 뜨거워지면 일 못한다 시윤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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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진해서 왼쪽이도 온다고 하는데 처음인거 같은데 예 그동안 장마가 와가지고 불을 좀 깎아 놔야지 아이고 잘생각했어요 예 반응이 더 높아요 예 나는 아태 오늘 우리 무만 좀 당근하고 무만 좀 심했더라 그래서 풀이 좀 골라놓고 8월 말까지는 8월 말까지는 겨울물을 좀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쭉 약 섞어놨어요 이말류하고 같이 섞어놨어요 요거 요거 해두고 요분에 다 써야 돼 오래 놔두면 안 된다 네 다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덥겠네요 어? 눈 많죠? 괜찮아요? 신선생님 감을 좀 믿어야 되잖아요 신선생님 네 이 그 뭐야 그 녹지 마시면서 이게 좀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? 아 왔다가 해본거야? 힘들란가 모르겠네 뭐 아이를 지금 그거 해놓은게 있거든요 내가 아는 도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안먹는거하고 곡식하고 물물도 하는 행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파인애플하고 그 뭐야 메노라고 보내왔더라고 그거를 먹을까 과일을 좀 먹어야 안되겠어요 나도 지금 힐링힐링한다 필요없어 나도 지금 밭일할라니 필요없어 그래서 뭐요 밀해놓고 또 밀하자 또 힘낫으신데 그래요? 그래요? 힘들지 않게 적당하게 하고 쓰러져서 어지럽고 이러면은 올라와요 안개도 많이 뜨고 하니까 조심해야되고 뱀들도 뛰어다닌다 날씨가 좋아지면은 잘 날씨가 괜찮네 그래요? 그 배막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예 아이고 물까지 내놓은 아하처럼 걱정이 된다 내가 네 네 네 소세아 너 마지막으로 물 안 먹어 아 아 꽤 먹었거든요 아 괜찮아요? 네 오래간만 해가지고 네 네 이거 해 놨어요? 운전으로? 응 됐네 장만동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얘가 컨디션이야 그러네 아이고 여기 살이 빠져갖고 어떻게 일을 시키겠노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근은 녹즙 한 대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무 같은 게 필요해서 심으려고 어제 해놨고요. 제가 바테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좀 성질이 달라가지고 조금 우리는 아무것도 풀백을 그냥 심으니까 조금 어제 씨앗을 좀 구해왔어요. 그래가지고 한 이틀 걸러가지고 조금 심어 놓고 상추하고 당근은 좀 심었고요. 이게 물을 약을 안 치고 고름을 안 하면 아주 작아요. 작은데 그래도 물을 좀 심으려고 오늘은 봤어요. 원래들이 벌떼처럼 이런 풀들이 거름으로 좀 심하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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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모기야 자유자 좀 달콤한 먹이냄새가 나는데 내가 모자를 써서 니가 못먹지 내가 호락호락하게 말이야 내한테 쉽게 피를 말이야 헌혈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국물도 없다 아휴 대라 아휴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7시부터 한 것 같은데 한 2시간 했어요 신수생은 이제 토제는 마무리된 것 같은데 고마워 아 오늘 한건 요렇게 요렇게 캤어요 여기는 지금 당근을 좀 심었구요 이쪽에는 요쪽에다가 이제 물을 심을 생각해요 아 요거는 내일 할 일 그거 다 못해요 선생님 이제 철수에요? 한 번복이 됐네 예 그 내가 약초 오늘 먹을 약초 뜯어놓은 거 가서 씻어와요 닮아지하고요 엉겅키하고 쓴박이하고 우슬하고 이렇게 오늘의 그거구요 이거 야생, 부추, 꽃 이것도 짤꼬리에요 신선생 계곡이라서 끝나고 계곡가 있는데 가서 일시켜야죠 아 살이 너무 맛있겠네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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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줘요 옥수수가 하나 남았더라 옥수수가 하나 남았더라 봤죠 네 고마워 왔습니다 ık 아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